이번 시간에는 우리 미들웨어를 이용하는 사례이면서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정적인 파일을 서비스하는 방법을 익스플레스 버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미지 파일 또 자바스크립트나 또 CSS 파일 같은 것들을 웹브라우저로 다운로드 시켜주는 경우에 그러한 것들을 정적인 파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적인 파일을 저는 일단은 장만을 해야 되니까 여기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폴더에 public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images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웹컴 페이지가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미지를 좀 큼직하게 삽입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때 제가 사용할 이미지의 소스는 Unsplash라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 꼭 알아두세요 여기 있는 이 사이트의 이미지들은 저작권의 구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지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거기 저는 Hello라고 찾아봤고요 여기 있는 이미지가 좀 멋있는 것 같아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images 디렉토리로 옮겨 놨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너무 복잡하니까 Hello.jpg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Hello.jpg라는 파일을 여기에 표시를 해 볼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Hello.jpg로 접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이 정적인 파일을 서비스하는 것을 허용하고 세팅해 주셔야 돼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Getting Start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Static Files로 들어가 보면 서빙, 제공한다, 뭘 Static 파일을 In Express에서 그리고 그때 Middleware로 Static이라고 하는 Express가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Middleware를 쓰시면 되는데 그 Middleware를 호출할 때 이렇게 생긴 코드를 쓰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AppUse 그리고 Express에 Static, 그 다음에 여기에 Public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Public Directory 안에서 Static 파일을 찾겠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여기에서 Images 하고 Hello.jpg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저 Hello.image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점에 착안해서 저것을 Copy해서 음 립 밑에 template.js 로 간 다음에요 아뇨, 저기로 가지 말고 main.js 에서 여기 welcome을 표현해 주는 이 코드 있죠 일로 와서 여기에서 여기 본문에다가 imgsic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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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한번 저장해 봅시다 Back하고 Reload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미지가 너무 커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style 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여기다가 CSS 라는 언어의 문법에 따라서 우리가 제어를 해주면 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? 일단 width를 한 100 정도로 줘볼까요?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작아지죠? 너무 작은가요? 한 300? 300? 이렇게 근데 이렇게 했더니 같은 줄에 표시가 되어버려요 저게 이미지 태그의 특성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지정을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줄 바꿈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보기 좋게 마진 마진은 이제 여백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진을 한 픽셀 정도 이렇게 주면 이렇게 조금 더 별로 안 보기 좋네요 그냥 마진 탑만 주면 위아래의 여백만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조금 더 뭔가 다른 느낌을 한번 줘봤습니다 물론 아주 아름답진 않지만 그래도 이번 시간의 목표는 정적인 파일을 서비스하는 방법이었으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이 정적인 파일을 서비스하고 싶을 때는 정적인 파일을 서비스하고자 하는 디렉토리를 이렇게 직접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에 의해서 이 퍼블릭이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URL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요거 외에 다른 부분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해지는 것이죠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요거에 요거